나뭇가지를 모아서 이쪽으로 와. 나뭇가지로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? 이쪽으로 와. 잡히고 있습니다. 선생님. 내리막이다, 이제. 와, 나 쉬우라 좋네. 좋다. 와. 그것도 오르막 올라갔다. 오르막 올라갔다. 그럼. 넘어가 봐야 알겠다. 넘어가 봐야지 그늘이 있는지.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늘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. 언덕 넘어서 그린 들어가 있을 거고. 거기에 베이스크림을 칠 수 있는 것만 있지. 칠 가면 되지. 5시간이니까. 40분. 갈 수 있어. 충분히 갈 수 있어. 여기서 충분히 쉬어. 여기서 충분히 쉬어. 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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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.